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인스 머니플로우의 또 cwcount.com 대표 브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빅코인만 검색하면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ETF로, 신탁에서 ETF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많은 서프라이가 나와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게 도대체 얼만큼 파는 거야? 그런 말도 나오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마약이랑 관련된 범인들, 빅코인을 뺏어서 그 역량을 팔 거다.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개미 투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4만 9천 불에서 빅코인이 탑까지 갔는데 ETF가 허가되자마자. 근데 지금은 4만 불 밑에 가서 이제 좀 반등이 와서 어? 이제 이게 시작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레이스케일이 더 팔 서프라이가 남았는지. 그리고 또 미국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 1,500원어치요. 1,500원어치 빅코인, 뺏은 빅코인을 마약 범죄자들한테. 그걸 또 팔면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엘리아 파동은 며칠 전부터 지금 여기서 어쩌면 그 조정 3만 9천, 4만 9천 불에서 달라로 3만 8천 5백까지 간 조정이 끝났고. 이제 드디어 어쩌면 내가 바라보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사진이 3의 3. 이 마지막 5차 파도 들어 있는 3의 3 파동 카운트가 그 시퀀스가 같이 가면 그러니까 3의 3이 겹쳐지면 그 파동 랄리는 그 프라이스 액션, 비트코인의 프라이스 액션은 엄청 강하다. 저는 바로 그 3의 3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돈을 잘 관리하려면 앞으로 이게 진짜 얼마큼 잘 됐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이것은 지금 엄청 인정을 받는 정부에서 인정을 받는 legitimate asset, 신뢰되는 asset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아 파동의 공부를 하는 것을 많이 모르시는 분은 그래도 대충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프린스포드에서 아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아 파동은 우리가 CW 카운트 분석에서 1월 10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가짜 뉴스, 진짜 뉴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리고 가짜 뉴스 다 나온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또 진짜 뉴스가 나오니까 아무 반응 없었는데 갑자기 팍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은 딱 이 사진대로 기가 막히게 갔습니다. 여기서 4만 7천분인데 어쩌면 우리는 한 번 더 위를 친 다음에 쭉 내려가야지 이 라잇룩을 준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프라이스 액션 기를 잡아주는 도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에 이런 설명을 잘 하시는 사람도 별로 없군요. 그리고 이렇게 카운트를, 아니 내 카운트가 막 100% 맞다고 내 카운트만 따지나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 카운트를, 단기 카운트가 좀 틀려도 general 카운트, 큰 카운트만 잘 adjust 해놓으면, 다 레이블링 해놓으면 우리는 뉴스가 어떻게 됐든, 우리 그레이스 계열에서 소플라이가 얼마나 더 나왔든, 미국 정부가 1,500어치를 팔았든, 우리는 거기 갈 길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100% 맞추고, 여기 바름이 어딘지 뭐 3만 8천 5배에서 반등하고, 오늘은 뭐 4만 3천 올라가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아 파동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레이블링은 항상 right look을 따라가는 레이블링이죠. 그런데 어쨌든 wrong look을 주면서 레이블링이 가요. 왜냐하면 분석이라는 것은 perfect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perfect한 세상이면 다 맞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런 분석 도구는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아 파동을, 분석을 apply하면 기가 막힙니다. 비트코인 프라이스 액션, 어떻게 잡든. 저는 우리 구독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제가 비료, 한국말 하는 비료를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대충 레이블링 하면 그거대로 가요. 그런데 만약 이게 안, 이 레이블링이, 이 프라이스 액션이 여기서 벗어나면 그럼 난 대체로 그걸 또 준비해놔요. 그런데 이 키 레벨을 조심해라. 이 키 레벨을 가면 우리는 어쩌면 좀 더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이 키 레벨을 가면 플랫 패턴이 징자그로 될 수 있다. 아니면 좀 더 옆으로 옆으로 계속 간다면 이거 어쩌면 트라이너로 됐으니까 그걸 또 염려해라. 옵션을 주잖아요. 대체도 주고. 그런데 저는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가면 그대국 저번주에 선물시장, 시카고 머큰트 엑스체인지 선물시장의 그 틈. 그걸 보니까 3만 9천, 여기서 2차 파도는 적어도 3,8이 페브나츠 가도 그 틈을 채워요. 그래서 나는 자신감 있게 어쩌면 우리는 그 틈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쭉 내려와야 된다라고 ETF가 허가되자마자 여기서 막 흥분돼서 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차라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차가 여기 왔어도 그 5차 핑크, 안에 있는 마지막 5차 프랙터 카운터는 좀 많이 가서 더 갈,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갈 가능성은 없다. 하고 저는 우리 구독자들한테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는 사진을 이렇게 걸었죠. 만약 이렇게 이제 내려왔잖아요. 4만 9천 브래슨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조정은 어때요? 조정은 ABC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여기서 만약 이 카운터가 맞다면 우리는 AB, 카운터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C가 완성이 되려면 저는 우리 구독자들한테 적어도 4만 625를 이 A의 저점을 밑으로 쳐야지만 ABC가 진행되고 라일럭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페브나츠라버에 38이나 50 페브나츠라버 근처에 갔으면 더, 더 라일럭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들한테 그냥 이 사진을 그려놨어요. 만약 이게 Expanded Flat Pattern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만약 이 일자가 이 4만 9,102로 온다? 그런데 결국 저는 저는 이렇게 얻어 셌어요. 그래도 우리는 내려가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바로 일을 놓을까? 아니면 계속 Expanded로 갈까? 그러니까 It didn't make that much of a difference.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우리의 Immediate Outliving, 우리의 바로 보는 단기 갈 길은 별로 큰 변함이 없었어요. Two-Counter, 여기다 일을 놓나? 이것을 Expanded, Flat Pattern으로 가라. 그런데 Generally, Generally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그렸잖아요, 여러분. 핑크색만 따라오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만약 이게 1차라도 다섯 카운트는 그렇게 다 벌써 그려졌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 3에 3을 타려면, 이제 3에 3이잖아요. Most Powerful Sequence in Elliott Way Principle. 3에 3. 이걸 타려면 우리는 여기서 사이즈가 좀 있는, 사이즈가 있는 이런 식 조정을 여기서 1, 2 봐봐요. 1에서 2가 좀 가려졌지만 이런 조정을 조금 줘야지만 우리는 여기서 건강한, 되게 헬티한 랄리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Elliott Way Principle를, 나는 레이블링 엄청 잘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을 알면, 우리가 큰 웨이브는 카운트할 수 있잖아요, 눈으로. 아, 그러면 브랜드 대표님이 1, 2, 3, 4, 5가 거의 그려지면 우리는 좀 조심해야겠다. 왜냐하면 1, 2, 3, 4하고 다음에는 우리는 ABC를 조심해야 되니까. 만약 여기서 4만 9천 벌어서,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하나를 샀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우리는 3만 8천 벌 갈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니면 그거는 한국 돈으로 좀 계산하면 환율로 그 1만 벌 넘게 내려갔으니까 한 1,300만 원, 1,400만 원의 그 장관의 손실이죠. 당연히 장기를 보시는 사람은 계속 보유하면 그 일이 없겠지만, 그 일이 다 해결되겠지만, 우리의 단기 트레이더는 여기서는 많은 팬이 있고, 또 여기서 산 사람은 자기 계좌가 4만 9천 벌에서 계속 까지니까, 와, 3만 9천 벌까지 갔네. 벌써 1,300만 원이 이렸네. 또 팔 수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뉴스가 요새 그레이스케일이 ETF를 컨버한 다음에, 거기서 못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빠져나온다.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레이스케어를 싫어서, 너무 피가 비싸니까, 알았어. 나 내 거, GBTC, 여기서 팔고, 나 엄청 싼 기관에 갈래. 얘네들 너무너무 비싸, 지금. 아니, 지금 그레이스케어가 1.2%인가 2%가 더 비싸요, 다른 데보다. 피가. 아, 그래서 나는 이거 팔고, 영원히 비트코인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다시 살래. 그냥 다른 ETF 회사 거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팟 비트코인 엑스체인즈에서, 뭐가 많이 용량이 들어오면 막 걱정하는데, 사실은 이런 바이낸스, 이런 비퍼넥스, 이런 크래큰 엑스체인즈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너무 두려우니까, 또 FTX 사건이 터질 거니까, 나는, 난 이 규제가 없는 엑스체인즈에 내 돈이 들어있는 자체가, 나는 언컴포트업해. 편하지가 않아. 마음이 불편해. 특별히 만약 10개, 20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건 5억, 10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바이낸스, 세계적인 엑스체인즈가, 바이낸스 무너진다 그 뜻이 아니지만, 그래서 막 3rd tier, 밑에 있는 엑스체인즈에 내 비트코인을 담아놓으면, 이 엑스체인즈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산 굿바이입니다. 없어져요. 근데 나는, 아, 지금 이 크래큰 엑스체인즈, 이거, 나 저쪽으로 ETF로 다 담으래. 왜냐면, 블랙락의 피달리티 ETF를 사면, 나는 보호가 돼 있잖아. 이렇게 큰 회사 밑에서 내가 투자하는데, 그리고 다 규제도 다 들어와 있고, 엑스스는 다 스팟, 비트코인을 애프터를 허가했고, ETF를. 왜 내가 계속 엑스체인즈에 담아놓을까. 또 이런 말을 했다고, 엑스체인즈 다 팔아서 ETF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레이스크에서 빠져나온 게, 너무 비트코인을 싫어서, 아니면 너무 프로필테이킹을 안 해서, maybe 그레이스크에 있는 피가 너무너무 비싸서, 나는 다른 ETF 회사로, 싼, 피가 싼 ETF 회사로 갈 거다. 그렇게 로직글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프라이스 액션을 어느 정도 잡으려면, 아니면 이거 없이는 사고팔 글은 그냥 추측입니다. 내 생각에는. 뭐, 50 이동평균, 200 이동평균, 뭐, 어슬레이러, 맥디가 좋다, 스토캐스틱이, 뭐, 지금 브레이크아웃 됐다, 뭐, 그런 걸 볼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프라이스 액션 잘 잡으시는 거 없습니다. 한번 우리 구독 사이트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뭐, 당연히 지금 뉴욕 스톡, 그,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에프트, NASDAQ, 진짜 안 잡힙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인플레이션, 금리, 뭐, 그런, 뭐, 이번 대통령 선거, 그런 게 다 들어있으니까, 저도 그것을, 앤밋해요. 프라이스 액션 안 잡혀요. 그런데 반대해요, 빅코인은. 완벽하게 잘 잡힙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갈 길을 다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1월 25일 날 분석입니다. 오늘이 1월 30, 5일 전에, 저는,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 저는 이것을, 지금 오늘 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 분석을, 많은 분들이, 대표님, 진짜 오랜만에 분석 좀 보여주십시오. 뭐, 데일리 4시간이나 다, 너무너무 요새 분석을 안 보이세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보여줍니다. 왜, 왜 오늘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랠리 바로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계산이 많다면. 왜? 여기서 지금, 1차가 끝났고, 저는 2차가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중요한 킬라보도를 다 들었어요. 41299, 41299는 1차 파도의 저가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만약 4차가 안 끝났다면, 4차가 41299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오버랩 돼요. 그러면, 여기서 큰 파동이 어디서 끝났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킬라보, 이 B하이, 그리고 X하이를, 고가를 다 넘었어요, 지금.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다리는 것은. 5카운트, 만약 조정이 ABC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5카운트가 있으면, 그러면 어떤 랠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카운트가 3웨이브다. 그러면 또 조정이니까, 내려가는 걸 조정시키니까, 또 내려온다 그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4만, 오늘 3천, 4만, 3천, 500, 600, 700까지 갔는데, 4만 불, 브라잇, 4만 불에서. 여기서 1, 2, 3, 4가 보이고, 이제 조정 2니까, 우리는 여기서 올라간다. 그리고 조정은 끝났다고. 엘리아 파동, 신 같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아니, 신 같은 느낌이죠, 엘리아 파동이. 왜냐하면, 앞길을 다, 탁탁탁탁, 레이브를 해놓을 거야. 그러니까, 100% 신 같은 역할을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 역할을 하잖아요. 1월 25일 날, 우리 시드 웨이크한 분석은, 여기서 2차 파도가 끝났다. 왜냐하면, 이게 더블 조정이지만, 그래도, 큰 웨이브만 보십시오. 큰 웨이브는, 하나, 둘, 셋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죠? 셋이면, ABC, 아니면 그 셋 안에 또 까보면, ABC가, ABC가 두 개 됐으면, 더블 조정. 우리 엘리아 파동 공부하시는 분들, 특별히 조금 전문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겁니다, 지금. 그리고, 38501, 그렇게 깊이는 안 갔어요, 2차 파도가. 내 생각에는 깊이 안 가는 이유가, 원래 대충 2차 파도는 62% 갔는데, 깊이 안 가는 이유가, 여기 buying pressure가 많아요, 지금. 매수할 ETF들이, 회사들이 많고. 자기네들 ETF를, 지금, 이제 진행시키는데, 디멘드가 많으니까, 오, 비트코인, 우리 EFT 더 사고 싶은 사람이 많네. 그럼 우리 비트코인 ETF 바스켓에, 비트코인을 더 담아야겠네. 그럼 좀 싸게 사야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매수 포인트가, 압박이 너무 많아서, 나는 2차가 제대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가, 대충 여기서 끝나고, 좀 얕게, 생각보다. 난 조금 expectation이, 뭐 많이 가면, 한 3만 5천 불, 그래도 3만 5천 불, 3만 7천 불, 그래도 그 한 그쯤인데, 여기서는 내가 우리 구독자한테 좀 워딩을 들었어요. 어쩌면, 이전까지는 3초록색을 여기다 놓고, 어쩌면 4가 이거고, 한 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한테 사인을 보여줬어요. 아, 지금 이 랄리가 1, 2, 3, 4, 5니까, 나한테는 3만 8,501일, 2차 오렌지가 끝났다고 보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we're expecting a significant rally, because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제 데일리 사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보여드립니다. 데일리 사진, 1월 50분씩, 똑같은 거, 이건 4시간 찰트, 이거는 이제 그, 그 same day, 데일리 찰트.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1, 2, 3, 4, 5, 내가 아까 그 맨 처음에 보여드리는, 그 expanded flash이랑,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저는 adjust를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에 파동 분석가는, 오늘의 price section에 대해서, 내가 뭐 adjust를 해야 되나. 그러면 계속 레이블링을 해놓은 다음에, 나는 고집이 세니까, 내가 맞으니까, 나는 절대로 이거 안 바꿀래. 그러면 이 예측에 있는 걸 못 맞춰요. 왜냐하면 이 고쳐나가야지만, 우리는 갈 길을 더 잘 맞춥니다. 그래서 만약 이 price section이, 전에 있는 레이블링을 고쳐라, 그럼 고쳐요. 저는 고친 이유가, 여기서 E를 낳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여기서, leading diagram으로, 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더버 조정으로, leading diagram으로는, ABC, ABC, ABC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ABC가 두 개 있어서, 더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화해시키는 거, reconcile. You reconcile the count. 그래서 카운트가 다 reconcile 돼가지고, 저는 여기서 W, X, Y를 레이블를 하면, 딱 맞다. 그리고 W, X, Y는 이 패턴이죠. 딱 이거 그리는 거, 이 저 그려진 대신 내가, 이 그려진 price action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오케이? 근데, 왜 지금이 중요한 포인트냐. 2차가 끝났으면, 여기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3에 3. 3에 3. 내가 이거를 기다렸어요. 3에 3. 그레이스크가 어떻게 됐든, 정부가, 미국 정부가 어떻게, 뭘 얼만큼 팔았든, 또, 또, 베리 갠서가 무슨 말을 했든, 제이미 다이몬드 CEO, JP Morgan이, 또, 무슨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 프로그램 어떻게 해서, 21밀 서플라이를 엄청 늘릴까, 막, 그런 액세서리가 나와도, 우리는 이것을 보면, no matter what, 비트코인은 지금, 엄청 엄청 큰 랄리 바로 직전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왜 3에 3이 중요하냐면, 내가 그려놨어요. 이게 엘리아파동 카운터에 이게, 책에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이 다크한 회사가 뭐 만들어놨지만, 보십시오. 3에 3. 이게 큰 3이죠. 여기는 작은 회사. 3에 3이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프라이스 액션이. 제일 많이 크게 올라갔죠. 그렇죠? 3에 3. 지금까지 올라가는 1이에요. 여기서 1. 1, 이 1이, 지금 이겁니다. 이 1 오렌지. 이제 우리는 3 오렌지를 기다려요. 3 오렌지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시작하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 계산, 근데 내 계산이 맞아야 돼요. 내 3에 3 레이블링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이 3에 3 랄리는, most powerful event, in Elliot Way principle. 제일 강한 파동, 바로 직전에 지금,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지금 프랙트 카운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 그냥, 캣츠 온 파이어. 여기서 그냥, 그냥 누가, 이렇게 파이어워크, 불꽃놀이, 탁, 이제 딱 라이터 틀면, 치이 돼가지고 그냥 터지잖아요. 우리는 그거 바로 직전 같아요, 저는. 그 프라이스 액션이. 익스플로우스 무브가 저는 올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반강기 전까지는 안 올라간다. I don't know. 반강기 전까지 누가 안 올라간다. 그분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반강기 전까지는 잠잠했으니까, 이번에는 똑같을 거다. 뭐 반강기 전까지는 한 5만 원 되겠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에파동 카운트는, 바로 이렇게 일자로 안 가죠. 뭐 이렇게 가다가, 일이 그러지고, 3에 3이 있다고, 이게 막 완전히 털보 스피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는 기간이 엄청 길고, 여기 프라이스 액션의 이 1차에 보통 1.615나우치, 그러니까 16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차, 그러니까 2만 4,900에, 4만 9,000에, 그 프라이스, 그 개베, 그게 그 길이의 160%를 간다고 적어도, 여기도, 3에 3이 제일 컸잖아요. 1차 파도에, 이건 막 보니, 사진을 보니까 160% 좀 더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꼭 160% 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이벤트가 너무 파워풀해가지고, 2.618, 그러니까 260%, 3.618, 360%, 4.618, 5.618, 6.618, 나 그렇게 한 적도 봤어, 3차 파도가. So nobody knows.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상승장이, 내가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어 파동 프린스 퍼가, 3에 3 카운트가, most powerful event니까, 여기서 기대해라. 내 레이블링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뉴스가 터져도, 지금 이 카운트는 11월 2021년, 고가, 6만 9천 불을 충분히 넘을, 지금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어랑, 지금 뭐, 데이 넘버 60, 그런 카운트가 있는데, ETF에서 들이 얼마 모았고, 지금 블랙라그는 2빌리언, 그러니까 한 2조 한, 6천억을 넘었다, 막 그런 말을 하는데, who cares? 뭐, 그런 ETF가 담는 베이컨트 숫자는, 데이터를 볼 수는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블랙라그는 이만큼을 샀으니까, 아, 나 걱정이 된다, 그레이스케어에서, 아직도 또 많은 서플라이가 나올 거다, 그게 엑체인지를 지금, 지금 보냈다, 그거 걱정해가지고, 그러면, 그레이스케어에서 어떻게 사고팔고 합니까? 저는 지금 이 분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차트에서, 내가 지금, 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어피언님도 아니고, 누구의 추측도 아니고, J.P. Morgan, Jamie, 다이민의 커멘트도 없고, 이것은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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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이, 개미들이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 흔적이, 그런 심리가 다, 사고팔고, 다 심리잖아요. 아, 내 생각에 비트코인 여기서 팔아야겠어. 그럼 팔고, 내 생각에 여기서 사야겠어. 그 궁중심리, 궁중심리, 근데 이 궁중심리가, 왜 리딩이 너무너무, 좀 잘 맞냐면, 우리는 이 세 개, 지금 비트코인은, 이 세 개 사람들이, 다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개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지금 심리 리딩이, 더 정확해요, 지금. 뭐냐면, 코스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기관들이 보겠지만, 우리의, 뭐, 이런 조그만 주식들, 그 주식들은, 딱 그 주식만, 트레이드하는 사람들하고, 사고팔고 하잖아. 근데 이것은, 이 세 개 시민들이, 트레이딩하고, 그리고, 여기서 누가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에,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조종합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1930년도, 랄프 나스는, 엘리엣이, 이런 자산 때문에, 혹시 엘리엣 파동을, 탄생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 메인시 미디어에서, 엘리엣 파동을, 애플 안 해서 하는 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you know, who cares? 우리만 잘 분석해가지고, 나가면 되잖아요. 뭐, 이 사람들은 왜, 엘리엣 파동 안 쓰지? 나 그런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프라이스 액션, 집중만 하면, 아, 우리는 여기서, 드디어, 일이 끝났구나. 이제, 2가 되고, 3 오렌지, 4 오렌지, 5 오렌지가 끝나면, 3 골드색이 끝나고, 그 다음에 4 마이널 골드색, 그 다음에 5 마이널 골드색. 그거만 끝나면, 퍼스트 스테이지 볼 마켓 is finished. 그때는 이제, 근데 저는, 이걸 보면, 저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 좀 가겠네. 그러면 우리 2024, 뭐, 지금까지 반강기 3번 있는데, 다 1년 동안 잘 갔어요. 그러면 우리 반강기가 4월달이니까, 뭐, 이것도 20, 기본, 2024년에는 잘 가겠다. 꼭 1년 갔다고 해서, 또 이것도 1년 딱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근데, 카운트를 이제, 여기서 하면, 이제, 여기서 1, 이제, 여기서는 금색을, 응?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1,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 이제, 지금 3 골드잖아요. 여기서 3 골드. 그 다음에 4 골드, 5 골드. 이제 4 골드 다음에, 이제 5 골드 안에 있는, 프랙터 카운트가 진행되면, 이제 그게 이거잖아. 이 근처, 이 근처 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왜 걱정을 해야 되나?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큰 5 카운트가 그려졌으니까, 이제는 큰 ABC. 여기를 엄청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아 파동은, 그것을 카운트를 하면서, 미리 얘기해줄 거예요. 어, 이제 5 카운트가 다 보인다. 이제 조금 우리는, 커션을 해야 된다. 응? 좀 조심을 해야지. 왜냐면, 이, 조정은, 조정은, 이 조정은, 매우 매우 큰, 사이콀 디그리 투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9년도, 비트코인 시작할 때부터, 그 퍼스트 사이클, 퍼스트 사이클, 보험 마켓이, 끝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기대되고, 음, 저는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야, 진짜 이 3에 3만 탔으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10만 불 간다, 10만 불 간다, 난, 그분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이게 10만 불 갈 것 같아? 어, 기관들이 많이 사고, 뭐, 이러니까 뭐, 당연히, 노, 그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로직을 써서, 왜 10만 불이 가는 것을, 얘기를 해줄게 할 수 있어요. 4만 9천 불에서, 3만 8천, 여기서, 6, 1, 8, 160%만, 기본적인, 3만, 3차 파도가, 어, 행동만 해주면, 벌써부터, 대답이 나오잖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 7만 불은 넘겠지? 그 다음은 4차, 5차? 그러면, 로직글리, 사이즈만 보면, 10만 불은 넘겠다. so, 우리 피디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하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여기서 지금 1부가, 시간이 좀 다 돼서, 2부는 계속, 지금 엄청 중요한 시간이니까, 저는 1부, 2부, 다 비트코인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는, 요새 나오는 뉴스를 좀 모으고, 시간이 끝에 있으면, 아주 좋은 솔라나, 카운트를, 내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Until then, This is Brian, signing out.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이언스 버니플로어의, The CWCount.com 대표 브라이언입니다. 1부에, 저희가 좀, 열정적으로 차트돼서, 좀, 많이, 익사일링돼서, 좀, 설명 좀 했지만, 2부에서는, 요새 좀, 나오는 뉴스에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논리하고, 그 논리하기 전에, 또 하나의, 좀, 저는 항상, 엘리어파동을 중심으로 두지만, 다른, 뭐, 증거도 찾아봐요. 근데 여기서 그 3만 8천 5백까지 갈 때, 또 내려와서 올라오고, 내려와서 올라오고 할 때, 이렇게, 클래식한, 헤드 쇼들 패턴, 그러니까, 머리 앤 어깨 패턴, 한국말로 딱, 구체적으로 차트의 패턴을 딱, 뭐, 이름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뭐 그냥, 그냥 거꾸로, 왼쪽 어깨, 목, 오른쪽 어깨, 딱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되게 안 좋죠? 하락장이죠. 근데, 이것을, inverse로 넣으면, 지금 보시면 보잖아요. head and shoulder. 그래서, 이거 하는 사인도, 어? 나 2차가 끝났는데, 봤는데? 이런 사인도 준다? 그러면 나는 더, 신뢰를 얻잖아요. So, this is a, supplemental? 그러니까 이것을, 엘리어파동 항상 중심으로 두고, 옆에 있는, oscillator들을, reading하면서, 옆에 있는, 심리에 관한, 뭐, 시카고, 뭐, put to call ratio, 뭐, future 시장은 얼마나, 뭐, 그때 저번주에, CME 시장에 어떤 또 갭이 있나, 또 갭을 또 채울 때가 있나, 뭐, 그런 것도 확인하면, 더 우리 분석에 대해서, 신뢰가 갈 수 있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투어죠. 비트코인 ETF approvals, 너무 눈 아프잖아요. 근데, 나카모토가, 젤로 지금, 강조하는 게, 국회의원들은, 다시 선거를 받아야 되는, 재선거를 받아야 되는, 이, 이, Constituent, 그러니까, 자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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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그, 그, 국회의원들이 행동하는 것을 다 인정해 주잖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해, 그게? 돈을 항상 풀어서,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이, 정부는, 자산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 위해, 공식 통화를, 평가절을 하려 하는, 강력한 정, 정치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 걷는 것은, 더 걷으려고 그러면, 아, 시민들, 죄송해요. 세금 좀 더 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선거 안 됩니다. 근데 시민들, 저 돈, 또 풀었습니다. 잘 쓰십시오. 은행에서, 0% 이자로, 할 거 다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선거가 되겠죠. 트럼프는 똑같아요. 트럼프나, 전에 있는 대통령, 트럼프만 픽하다니야 아니라, 다 대통령들은, political system 때문에, 우리 미국의 잘못된 political system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alternative, 대체 통화화폐가, 필요하다고, 이 비트코인이 탄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루코는, 이제, 게이리 겐즈러가, 사인하자마자, 이제, 미국은, 뒤돌아갈 수가 없다. 뭐, 미국이, 막, 진짜 달러가, 너무너무, 약해져가지고, 아, 이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막자. 그렇게는, 이제, 못한다. 그리고, 이럴 수는 있다. 대개, 비트코인의 달러로, 비트코인, USD로, 막, 트랜스퍼, 그, 컨버트하고, 그런 걸, 힘들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지 같은 회사, 퍼블릭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담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리즌으로, 정부가, 미국 정부가, 막, 비트코인을 못 사게, 많이 이렇게, 트랜섹션을 못 하게,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어, 비트코인은, 스탑을 못한다. 중국도, 2021년도에, 스탑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마이닝을 스탑하는데, 사실은, 그 마이닝 데이터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비하인드 씬에, 아직도, 언더그라운드에서, 불법으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only way to, stop 비트코인 is to, turn off your internet. 인터넷이 없으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돌아와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Forbes가 저도, 한국말을 좀 설명을 더, 좀, 멋지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대충 하는 말이, 사타시 나코모토는, 계속 이렇게 정부는, 프린팅 머니에 갈 거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재선거가 되고 싶으니까, 재선거가 되려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을 올리는 거는,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재선거 못 받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 좀 더 줘. 쉬운 돈. 이자를 작게 하고, 나는 돈, 충분히, 머니 프린팅에서, 이 경제가 잘 돌아가게. 근데 그게, 언제나 그렇게 잘 될까요? 어느 날 그게, 폭발하겠죠. 근데, 사타시 나코모토는, 이것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돈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니까, 우리는, 대체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비트코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레이스케어에서, 지금 용량 나오는 게,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이제, 그리고, 블랙락이랑, 프리덜리 ETF에서, 들이 좀 담는 용량이, 더 많으니까, 이제 여기서, 서플라이 디맨드가, 좀 제대로 정리됐고, 이제, 서플라이는, 셀링하는 서플라이는, 좀 줄어들었고, 바이러들이 더 많다. 그래서, 4만 3천 불까지, 지금 올라왔다. Maybe that's true.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또, 그레이스케어에서, 서플라이도 엄청 내놔서, 팔 수도 있고, I mean, 이것만 딱 봐서, 아, 그레이스케어가, 이제 스플라이를, 이제, 거래량은, 이제, 별로 없으니까, 이제 다, 팔았나 보다. 그것을 이제 사야겠다? No. 우리는, 엘리아 파동 카운트를, 다시 또, 파보면, 아, 음, 그레이스케어가, 뭐, 더 많이 내놔도, 얘는 올라간다고 그러네? 나는, 파동 카운트에 집중해야겠다. 그런 말이죠. 뭐, 근데, 뭐, 개인 투자라에서는, 이걸 보면, 와, 진짜 끝났네. 여기서 사야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소스는, 사람들이, 기관들이 만들어낸, 프라이스 액션을 리딩하면, 갈 길이 좀 나오죠. 아까, 일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데, 비트코인 셀업 핫스 5빌리언, 팔로잉 450밀리언 BTC 덤. 그러니까, 지금까지, 5조. 그러니까, 5조가 한, 5빌리언이니까, 6조, 환율로 하면, 한 7조 각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그만큼의, 총가치를, 12만 3,923 BTC로 끌어올립니다. 투자들의 GPT에서, 계속해서, 이탈함에 따라, 투자 상황을, 우회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2조는, 그레이스케일의, 총가치를, 12만 3,923 BTC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매각으로, 지금까지, 51억 달러 매각되어,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이젠, 이젠, 64만 개 이상에서, 51만, 8,281 개로, 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제, 됐다. 이제, 딱 여기서, 멈출 거다?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더 나올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그냥, 그레이스케이어서 나와서, 다시 또, 인플로우가, 블랙라이 가든지, 뭐, 푸달라리 가든지, 그럴 수도 있고, 꼭,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네기티박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또, 다른 또, 소스로, 다른, 기관 쪽으로 가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레이스케일과, 그레이스케일과, 그, 그, 피가, 그, 지금, 커미션이, 젤루, 젤루 높아요. 수수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안돼. 안되겠어. 나 이거 팔고, 저 싼 ETF에서 갈래. 지금, 그런 분들이 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걱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에서, 와우, 130밀이예요? 뭐,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1800억? 1700억? 근데, 여러분,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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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들, 범죄자들한테, 미국 정부가 뺏은 것을, 뭐, 팔겠다. US 파우더, 노르스, 수업으로, 이 용량이 한, 2,900, 2,900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죠. 왜냐하면, 이런, 5빌리언도,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마켓이, 압조브를 했잖아요. 그렇게, 시장에, 그렇게 큰 변함은 없었잖아요. 뭐, 3만 8,000불까지는 갔지만, 반등은 왔지만, 뭐, 이것 때문에, 뭐, 미국 정부가 판다고, 우리는, 이것을, 또 안죽해봐야 된다고. 그냥, 그냥 뉴스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뭐 어떻게 된다? 너,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와, 그러면, 미국 정부가 뭘 아는 거야? 나는 뭘 모르고? 그럼, 지금 이거 팔아야 되나? 뭐, 그런 또, 얼규멘트 나올 수가 있고, 근데, 130밀은, 이 스피넛, 되게, 되게 조그만 거라죠. 용량이. 그래서, 이거는 뭐, 비트코인 프라이스에, 별로, 하나도 영향을, 못 가질 것 같지만, 그냥, 미국 정부가 판다고 해서, 이게 큰 헬란이었죠. 한 3, 4일 전에.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차얼 슈랍입니다. 차얼 슈랍은, 많은 한국 분들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항상 한국 분들은, 들어보는 게, 모건 스탠리, 골드민 섹스, JP 모글리지, 디스칸 증권회사.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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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메롤 린치랑, 뭐 이런, 몰겐 스탠리랑 다 비교하면, 차얼 슈랍은, 디스칸 피가, 너무너무 쌌어요. 그때는, 주식 살 때, 80년도, 90년도, 막, 커미션이 5% 했는데, 거기서는, 차얼 슈랍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포, 포, 서비스한, 그, 증권사들을 다 죽여놨어요. 차얼 슈랍이 피가, 너무너무 쌌서. 이, 차얼 슈랍이, 8조, 1800억 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가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 차얼 슈랍이 덤빈다면,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슈랍이 제일 싫어하는 기관이, Fidelity예요. Fidelity가, 완전히, 1대1 적이에요. Fidelity한테 안 지려고. 그래서, 이, 에릭 버츄나스가, 이, 에릭 버츄나스는, 블룸버그, ETF 분석가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이, 차얼 슈랍은, 분명히 어떤, 백업 플랜이 있다. 이렇게, 다른 ETF 회사처럼, 맨 처음에, 부터, 이렇게, 신청은 안 했죠. 안 했지만, 이 회사는, 특별정이, 조용하게, 잠잔하게, 끝에서, 막 크게, 돌파하면서, 무슨, 큰 뉴스 터트릴 때가, 엄청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차얼 슈랍이, 잠잔하지만,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어쩌면, 백호인을 투자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Fidelity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FBTC의 성공으로 인해, 더 빨리 무언가를,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이것은, 차얼 슈랍이, 비트코인을 움직일 수 있어요. 블랙락처럼, 그러니까, 블랙락처럼, 똑같은, 기관 같은, 이것은, 증권사죠. 증권사들, 이, 엄청 큰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차얼 슈랍은, Fidelity한테, 절대로 안 질 거다. Fidelity처럼, 맨 처음으로 신청 안 했지만, 잠잠하게 있다가, 폭발적으로 무슨, 액티비가 있을 거다. 젤루, ETF에서, ETF에서, 신뢰되는, 이, 에릭 버츄나스, 블룸버그 분석가, ETF 분석가, 버츄나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래, 고래들의, 이번 달 비트코인, 총 30억 달러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이게, 한, 3 billion 달러시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한, 한, nearly, 한, 한, 4조? 3억 9, 3억 9, 3조 9,000억? So,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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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스 액션이, 이게, 좀, 지나갈 때, 여기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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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랑랑랑이 터치했을 때, 프라이스 액션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 좀, 좀, 다이버전스가 있었어요. 여기서, 크로스할 때는, 잠깐, 밑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게,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래들이, 계속 이렇게, 담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끝산이잖아요. 너무너무, 베이스틱한 인포메이션이잖아요. 너무너무, 기본이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도, 우리 고래들은, 지금, 계속 담고 있고, 고래들의 지금 역할은, 아니, 그리고, 메인스트림의 역할들은, 지금, 어느 정도 쉐이크를 해가지고, 털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싸게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피브라치 50, 6.18까지, 못 가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아휴, 여기서 올라가니까, 어쩌면, 고래들도, 체승해야 돼요, 가격을. 체승. 왜냐하면, ETF를 제공하려면, 어느 정도, BTF를, BTC를,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웨일 액티비티, 이 고래 액티비티도, 엄청, 엄청, 긍정적이에요. 3빌리언, 딱, 이번 달만, 1월 달만, 3빌리언이니까, 한, 4조니까, 엄청, 긍정적 뉴스죠. 그리고, 지금, 계속, 이거 쳐다보는데, 1월 26일까지, 이제, 벌써 우리, 블랙락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레이스케어는 내려갔죠. 여기서, 50, 58, 8만, 1274에서, 계속, 숫자가 내려와서, 지금, 49만 6천, 이게, 비코인의, 서프라이예요, 지금, 지금, 49만 6천, 비코인을 가지고 있고, 지금, 블랙락은, 어, 지금, 5만 2천, 비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 바유가, 한, 2.1 빌리언 달러스, 2조, 한, 6천억, 오케이, 근데, 지금, 허가가 1월 10일 날 되고, 오늘은 1월 30일 날, 20일이 지났는데, 벌써, 20일 안에, 기관들이, 한 10만, 넘게, 한, 12만, 한 13, 13, 13만, 13만, 비코인을, 지금, 담아놨어요, 20일 안에, 앞으로, 앞으로, 이 페이스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그리고 또, Charles Schwab에도 들어오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이 숫자는, 올라가는 것은, 크게 올라가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여기서, 레아웃을, 너무너무, 누가 잘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카페고 왔어요, 지금, 개인들이 보여주는 게, 제일 많죠, 그리고, 개인 중에서, Satoshi Nakamoto가, 그 이름으로, 가진 계좌가, 지금 베이컨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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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이, 다이그레임이, 어떻게 밝힐까요, 초록색, 투자 펀드, 내 생각은, 10년, 20년 있다가는, 초록색깔이, 전체일걸요, 한, maybe 70, 80%, 그리고, 컴퍼니 같은, 뭐, 마이크로 스트레지, 그런 회사들이죠, 디파이는, 디파이 블록체인 회사들이, 뭐, 가지고 있는 용량, 그리고, 뭐, 아까, 뭐, 미국에서도, 정부가, 뭐, 한, 1600원어치, 뭐, 비콘을 팔겠다, 그리고, 최고되지 않은, 그게 지금, 최고되지 않은 비코인이, 110만 개만 남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무너무, 딱, 클리어하게 보여줘요, 이 다이그레임은, 대충, 우리 개인들이, 비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다이그레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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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 있는 투자 펀드가, majority of 비코인을, 가지고일 거라고, 지금, 예상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더, 번지기 전에, 우리 개인으로서는, 이것을 더 사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저는, 요새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코인을, 보유한 비코인을 생각하면, 아, 평화로워요, 기운이 갑자기 좋아져요, 나는 그만큼 믿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짜, 이 자산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도, 역사적이에요, 만약 스트레스 있고, 아,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기분이 진짜 안 좋아, 근데 갑자기, 그거를, 또 다른 생각해, 어, 나 비코인 이만 가지고 있잖아, 아, 행복해야지, 지금 이렇게 경제도 안 좋고, 이렇게 그러는데, 어떤 자산의, 퓨처는, 이렇게 지금, 긍정적이야, 그렇다고, 여기다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런, 이런 사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비코인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기관 퍼티스피이션을 딱 보면, 전망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공개하는 것들, 지금 비코인 헬빙이, 74일 남았습니다, 74일에, 그러니까, 4월달, 뭐, 4월 13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날짜는 아직도, 100%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헬빙 바로 직전에, 헬빙 바로 직전에, 이 가격이에요, 지금, 반간기 직전, 비코인 가격, 뭐, 12불, 그때 2012년에, 12불에 샀으면, 와, 10개만 샀어도, 얼마를 벌었을까, 또 그 숫자 얘기하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헬빙 1, 12불, 헬빙 2, 헬빙 2, 그냥 바로 직전, 675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한, 675불이면, 얼마, 675불이면, 한 80만원, 90만원, 9,760불, 이건 한, 1,200만원, 한 일로 하면, 여기서는, 헬빙 바로 직전에, 근데 헬빙 바로, 직전에는, 다 막, 그렇게 막, 별분이 없어서, 프라이스 액션, 그렇다고, 여기서 똑같을까, who knows, who knows, 근데, 우리는, 3 of 3 안에 들어있고, 여기서 뭐, 3 of 3가, 뭐, 천천히 진행이 되어도 돼요, 꼭 3 of 3가 있다고, 이게 폭발적으로, 시간도 엄청 빨리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3의 3은, 시간도 오래 갈 거고, 이 프라이스가, 엄청, 엄청 높이 갈 거고, 근데, 이게, 꼭, 엄청 빨리 간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엘리사 사실은, 타이밍은 좀, 되게 디프컬트해요, 엘리사 동으로, 타이밍을 좀, 잡으려면, 근데, if the history, does repeat itself, 근데 꼭, history만 믿으면 안 되죠, 꼭, history가, 다섯 번째 다 이렇게 됐다고, 여섯 번째 개랜티를 얻입니까, 근데, 이것을, 똑같이, 헬빙 1, 헬빙 2, 헬빙 3처럼, 성공적으로, 갈 거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은, 이 history만 아니라, 우리의 카운트, 아까 1번에서, 보여드렸잖아, 카운트도 동의를 해요, 이, 네 번째 헬빙도,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처럼, 엄청, 엄청, 성공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let's say, 그냥 추측으로, 5만 불일 때, 바로 이제, 헬빙 들어갔어요, 이 그림을 finish하면, 그 다음 헬빙까지는, 어디다 그런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가격보다, maybe, 그 다음에 헬빙은, 엄청 큰 조종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했잖아요, 오차 조종, 오차 파도 끝나면, 우리는, 50% 큰 조종이 있을 거다, 그 조종이, 뭐, 10만 불까지, 50% 조종이면, 다시 5만 불 돼서,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고, who knows, 근데, 이것도 그냥, 좀 크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히스트리 도 성공적이지만, 엘리아 카운트 도, 오차 파도가 다 그려질 때까지는,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안심이 뭐, 아, 너무 그냥, 게런티 올라간다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거기에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엘리아 파동도, 뭐, 게런티는 아니죠, 근데, 지금 모든, 모든, 테크닉과 픽처, 모든, 퍼너멘토 픽처,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출발할 것은, 지금, 시가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누가 트위터에서, 이것을 해놨어요, 연방정부, 경상지축, 페드가, 지금 빌린 돈, 채권을 팔았잖아요, 거기다 이자 메꾸는 거, 지금, 1조 2,500억 달러의 이자, 그러니까, 1.25 trillion dollars, 그리고 누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누가 이 차트를 보고, 비코인을 더 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돈 어디서 날 거예요, 정부 돈 없어요, 세금, 세금 별별별 없어요, 세금도, 들어오는 리시시, 너무너무 지출보다 작아가지고, 이것을, 실제랑, 지금 이게, 2023년, 1조 2천억, 실제예요, 실제, 근데 이 실제에서 벗어나는, 여기서 벗어나면, 이것은 예상이에요, 예상은, exponential growth, 그러니까, 이 이자 지불이, 엄청 엄청 더 크게 불안한다, 얘기하고, 이렇게 불안하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막나, 계속 돈 프린팅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더, 달러 가치가 없을 거니까, 이런 대체 자산, 이런 비코인 자산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인지,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110% 동의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똑똑한, 하바드 나온, 레이 데알리오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2021년도, 비코인은, 완전히, 무슨, 인벤션에서, 이거, 비코인을 탄생시킨, 사토시 낙고 모토라면, 이거는 진짜, 어메이징한, 인벤션이다, 그냥, 근데, 이분은 지금, 비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2%를, 디지털금으로, 포폴리오에, 할다는 것을, 옹호합니다, 옹호합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저한테는, 자기의 재산의, 대체자산으로, 2%는, 베이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똑똑한, 레이 데알리오가, 자기, 조그만 뉴욕 아파트, 방 두 개짜리에서, 브리지 워더 어소이셋을, 시작했어요, 옛날에, 근데, 브리지 워더, 47년, 동안 운영했고, 이게, 지금 세계, 넘버원 해치펀드입니다, 이런, 이런 똑똑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느 정도, 신뢰를 두고, 좀, 말을 드려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again, 오더 제너레이션, 도 나트 라이크 비트코인, 오더 제너레이션, 아직도 비트코인의, 비트차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서, 노력을 해도, 이런 신뢰되는, 자산가가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 나는 그냥, 구독자만 투자할래, 아,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아, 귀찮아, too bad,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 내용을 읽고, 저는, 마감시키겠습니다, 영어, 이거 한국말로, 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기, 총적, 애연, self-fulfilling prophecy, 누가, 이게, 맞다, 맞다, 이거 너무, 엉터리인데, 맞다, 맞다,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맞아지잖아요, 그게, 그게, self-fulfilling prophecy, 사토시, 나은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총적, 애연이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두면,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컴퓨터에 들어있는, 디지털, 그게 뭐가 가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랑 동의해서, 가치를 두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도, 누가 그랬잖아요, 어, 금, 우리 같이 주자, 금을 같이 줬잖아요, self-fulfilling prophecy,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currency, 통합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이, 새로운 자산을, 너무너무,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만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self-fulfilling prophecy만 봐도, 성공이 될 거라고, 서토시나, 컴퓨터가, 2009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차트, 좋은 내용 있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뵈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Until then, This is Brian, signing out. 좋아요, 구독, 다음 주 화요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